자 전지희와 주천희의 대결 1대1 서브 득점 주천희 주천희 선수의 어떤 강한 프라인드 패킷의 탑스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렵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천희 그리고 본인이 지게 되면 팁이 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전지희 몰아붙입니다 자 전지희의 강한 동력이 통합 2대3 Jude Jude yo 예 음 seems affen 돼 disclosure 这个 음 음 4 드 음 frequency 음 그 음 음 음 아 3단계 피카덜 4단계 2단계 격렬 힐 음 4단계 그정도로 지금 힘차게 두 선수가 불러서지 않아요 지금도 맞대결 자 주천이 6대8 2포인트 주천이가 앞서있습니다 정지엘리 15번 3번 1번 주천이가 이겨납니다 네 그렇죠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지희 4번 네트 맞고 나가는 주천이 이제 본인의 서브입니다 전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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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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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째 게임은 주천이가 2포인트 앞서있습니다. 나갔어요. 일단은 여기서는 어떤 승부가 날지 그게 먼저 더 중요합니다. 주천이의 공격이 통해 나아 나아 보낼 수 있습니다. 천지의 서브 주천이가 길었던 주천이 주천이 선수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으로 해야겠습니다. 나갔어요. 천지의 포엔드 탑스피 대체를 앞서있습니다. 아 네. 두점차 두점차 그리고 주천이의 게임 포인트입니다. 아아 주천이 이번엔 중요한 순간입니다. 전지의 긴 서브를 버텨내는 주천입니다. 전지의 긴 서브를 버텨내는 주천입니다. 이번엔 전지희가 백번째 게임is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그렇죠. 그러나 전지희 전지희 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. 주천이는 두 포인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. 나갔어요. 주천이의 주천이가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점을 더 보태는 자리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스쿼드 지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천재희 주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이대체 이번에도 나가는군요 8대2로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그렇죠 주천이 서브 아 주천입니다 나갔어요 다 맞죠 다 맞고 그걸 또 공격으로 연결을 합니다 천재희 백헨더 탑스킹 천재희 백헨더 탑스킹 그리고 나는